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들이 헌법정신과 헌법수호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임기 중 자리를 버리고 야당에 입당하여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내내 헌법정신을 어긴 권한남용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훼손하며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이제와서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난데없는 헌법정신을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편의적인 하느님과 역술가의 목소리를 앞세우는 것이 솔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특히 대선에 나설 목적으로 광주까지 찾아가 전두환 모의재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위선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권자를 기만하고 광주정신을 모욕하는 행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부디 헌정사를 더럽힌 자신들의 과우를 자성하고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갖다 붙여가며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는 데에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져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감찰 결과로 드러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은 뻔뻔하게 그지없는 동문서답일 뿐입니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재확인된 사건 재배당 문제, 감찰정책연구원 교체 문제 등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윤석열의 불공정한 민낯침이 분명합니다. 이번 발표가 단지 수사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에 그쳐선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중에 발생한 수사농단과 조폭 수준의 재수와 감싸기를 위한 각종 증권 남용에 대하여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검찰 권력 사유화가 만들어낸 이권 카르텔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검찰개혁의 본질적 이유입니다. 멈춤 없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정치와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끊어내고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는 단순한 사기나 로비 사건을 넘어 검찰과 언론, 학계가 얽힌 더러운 기득권 카르텔 의혹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훈이 금품수수 사실로 입관된 사실을 알고도 캠프 대변인이라며 한 배를 탔던 윤석열의 정치공작 주장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유착과 비리의 행태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